이 105장도 대강절 찬성에서는 가장 유명한 그런 찬성입니다. 오랫동안 기다리던 이것도 두 줄 똑같아요. 반복입니다. 두 줄이 똑같아요. 그래서 이 찬성은 쉬운 찬성이에요. 아주 좋은 찬성이에요. 셋째 줄에 변화가 있어요. 넷째 줄은 마감을 하는 그런 클라이막스가 맨 끝에 많은 복을 받겠네. 이쪽이 클라이막스입니다. 여기서 중요한 것은 셋째 줄에 소망, 힘, 위로 이 세 가지의 단어를 강조하시면 더 좋은 찬성이에요. 찰스 웨슬리 목사님의 작사고 영국의 프리차드가 작곡했네요. 영국 찬성이네요. 오른쪽 맨 위에 H-Y-F-R-Y-D-O-E, 히프리돌, 기쁨, 갈채 이런 뜻입니다. 아주 힘차게 삼박으로 전진해 나가겠습니다. 전주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, 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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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넷 우리 소망이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대상 나는 목을 받겠네 아멘 셋 아멘 유명한 우리 대강절 찬송 중에서 104장 105장 함께 찬송했습니다 자 106장인데